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배시라 두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런 말씀 생명세기 보다 아멘 은혜의 결과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모태의 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깨달으며 자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일 날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분해 넘치는 친절과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았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은 언제나 저에게 편안하고 도무지 떠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갈 때마다 제 손에 들려있었던 이 성경책 지금 스마트폰이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소지품과도 같았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성경인물들과 관련된 책들 만화 그리고 성경 동화가 나오는 카세트 테이프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익숙했던 것처럼 성경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들과 관련된 말씀들도 저에게는 참 익숙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누릴 수 있었던 복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렸던 이 모든 복들로 인해 목사가 되고 이 모든 복들로 인해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누렸다고 제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한다거나 이러한 복들에 대해 드러내려고 하거나 집착하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주어진 복을 복되게 하셨고 절대로 새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마이미야마 우리는 세상과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구별된 복 차별된 복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인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복을 발견하고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즐비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요동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관점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왁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창조된 만물은 보시기에 참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어진 그 모든 것들로 인해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한탄하셨다고 하는 것은 후회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신 사람을 보며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후회하며 슬퍼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신 것에 대해 후회하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라고 하는 걸 하실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 후회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죄로 인해 변질되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점차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때를 씁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애가 탑니다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이를 낳지 말걸 아이를 내가 왜 낳았을까 아이를 낳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이 아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타락하고 항상 악한 계획만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하는 뜻이지 그들을 만드신 것에 대해 후회하신다거나 자책하고 계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이제 죄에 젖어있고 항상 악한 계획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비평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실패작이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결정은 죄를 인정하거나 죄를 방치하거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며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실패한 것이라고 진단할 수 없는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지만 한 사람과 그의 가정은 살리셨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당할 그때 유일하게 건진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샘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였던 노아의 세 며느리까지 이렇게 여덟 명의 사람은 심판 가운데 보호하시고 생존키로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노아가 온 세상에 진며되는 상황 속에서 건진받은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다 본문은 노아의 족보에 대해 소개하면서 먼저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해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옳은 길, 의로운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사용되는 재물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흠이나 티가 없는 재물을 받으셨던 것과 같이 노아 역시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자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마음으로 항상 괴행만 하고 악한 괴행만 하고 살았던 당시 사람들과 확실히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가 나는 자녀들 샘과 함과 야벳 역시 혈통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었고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자녀도, 세 명의 자녀들도 온 세상이 심판받는 자리에서 건진받은 것이라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적용도 쉬워집니다 타락한 세상, 우리 또한 타락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기 위해 건진받기 위해 오른 길, 의로운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재물과 같이 어떠한 흠과 티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우리 자신의 정욕을 꺾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연들을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혈통적으로 믿음의 대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또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서 건진받을 수 있고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과는 뭔가 다른 구별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적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격이 되십니까? 이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안심이 되시고 감사가 나오시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이런 적용은 우리에게 참 걸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노아처럼 잘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른 길,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 수시로 실패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삶이 아니라 흠과 티밖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불완전한 삶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숨겼던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날마다 부끄러워하고 그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에 자각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는 커녕 가정 복음화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우리 뜻대로 좀처럼 믿음이 심겨지지 않는 자연들로 인해 속상해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의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대를 이어갔기 때문에 노아가 심판에서 건진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공감이 되고 감격을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또 다른 죄책감의 짐을 가져다주는 말씀인 것만 같고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이지적인 말씀으로밖에 들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러한 적용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러한 노아의 구배된 믿음은 샘과 함과 야벳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아에게 있어서 복이었습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 시대 사람들 중 누구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배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노아에게 분명히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 이런 구배된 삶 때문에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그로 인해 그가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보다 근원적인 비결을 분명히 제시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겁니다 노아가 누렸던 구배된 복 노아가 구배된 복을 누린 모든 것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결과 누릴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노아가 스스로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 얻게 된 복이 아니라 노아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할금 의인되게 하신 것이고 완전한 자로 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노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샘과 함과 야베세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서 노아가 멸망의 자리에서 건진받은 이 사건은 노아의 구배됨과 그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장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선도 여자의 후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자의 후선이 뱀 즉 사탄과 원수가 되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상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탄의 힘과 사탄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그의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선포해 보이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그를 무력화시킬 여자의 후선은 누구일까요 십자가를 통해 재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파하셔서 그의 영향력을 굴복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일 때 메시아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일 때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뒤덮었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였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검진받을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께 온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 불과하였습니다 공의로 오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물을 내리시고 죄인으로 타락해버린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남기시지 않고 모두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 그의 권세를 파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됩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신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비평학자들이 진단한 것과 같이 실패한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계보를 통해 믿음의 대를 계승하고 약속하신 메시야를 탄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는 세상과 다른 같을 수 없는 구별된 믿음의 삶 완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결국 약속대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실패작이고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과 주신 언약에 대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증거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의인이라고 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절대로 노아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노아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탕생시킬 계보를 지키고 보존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야를 보내셔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도구로 노아는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신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없이 노아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이러한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농사를 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든 노아는 그 포도주를 마신 후 잔뜩 취해서는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추태를 부립니다 그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형제들에게 알려주었고 그 얘기를 들은 형제들은 장막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잠시 후 술에서 깬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본문 9장 창세기 9장 24절과 25절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수리께요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하는 저들을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는 자신의 작은 아들이었던 함이 자신의 추한 모습을 형제들에게 알려주었다고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함의 아들이며 자신의 손자였던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인의 모습입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합당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인가요?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 그래서 심판에서 건진받아 마땅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성경이 노아를 부각시키고 싶었다면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를 드러내려고 했다면 장세기 9장에 이렇게 노아의 치부 노아의 부정한 모습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과 동시에 노아의 연약한 모습 그가 넘어진 모습이 동시에 기록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 없이 노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노아는 절대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은 비결은 절대로 노아에게서 찾을 수 없고 찾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의인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완전한 자로 살게 하였고 노아가 아닌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살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구원하였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예배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마땅한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한 바울의 고백은 다름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로 향한 믿음으로 수고와 헌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맞습니다 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복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의 결과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입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고 내가 남다른 뭔가를 갖추었기 때문에 아니라 나를 압도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삶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 없이 송두리째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수고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예배자의 삶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간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노아처럼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은 후에 술 취한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걸 힘들어하고 잊혀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본성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위해 부지런히 자신을 살피고 끊임없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고 분명해지기를 위해 심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만 앞세우고 그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전날 밤에 알람을 체크합니다 알람이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른 시간보다 다른 날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마 새벽에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들이 다 동일하게 겪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음날 새벽기도를 앞두고 있으면 잠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자꾸 깨서 지금 몇 시가 됐는지 시간을 확인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시 반에 깨고 두시 반에 깨고 세시 반에 깨어요 그래서 아 이제 한 시간만 있으면 이제 씻고 교회 가서 설교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잠깐 정말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잠시 후에 폰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직감적으로 이거는 알람 소리가 아니고 전화 벨 소리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살님 보살님 어떻게 해요 보살님 시계를 보니 새벽기도 시작시간 3분 전이었습니다 헐레부턱 뛰어서 물로 머리와 온몸을 신 듯 마는 듯 하면서 씻고 그리고 준비해놓은 옷을 얼른 차를 입고 교회로 부리낙게 뛰어왔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설교 원고를 들고 본당에 들어갔는데 35분인 거예요 저 대신 다른 목사님께서 올라가셔서 본문을 입고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하 본당 뒷자리에 앉아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설교를 준비했던 시간들이 참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알람 소리를 못 들은 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어떻게 알람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있지 불과 한 시간 전에 깨있어 놓고는 얼마나 그렇게 고니지한 거지 왜 이렇게 멍청한 거지 왜 이렇게 기가 다친 거지 혼자 자책을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하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설교 준비할 때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면서 이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겠다 그렇게 감격을 주시고 설교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마음을 주셔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설교 은혜를 설교 받은 은혜를 나눌 수조차 없게 하시는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왜 저를 안 깨우신 건가요 왜 저에게 기쁜 잠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당연하면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훈아 봤지 넌 설교도 네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야 네가 아무리 용을 쓰고 네가 아무리 길을 쓰고 설교를 준비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넌 설교도 할 수 없어 내가 인도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훈아 나 없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더 이상 화를 낼 수도 없고 대들 수도 없고 항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와닿았거든요 순식간에 분노는 사라지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자격 미달인지 절감하게 해주셨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추락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연약하고 교만한 본성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를 위해 그래서 다시 겸손한 삶을 다짐하며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아니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복받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를 누리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유혹 앞에 넘어졌을 때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흰경 앞에 어떤 돌파구도 찾지 못했을 때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복들이 없어진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고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하죠 그러나 그렇게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추락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을 마주하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지 누구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지 누구 때문에 복받고 사는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명백한 사실 앞에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심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 복중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완전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포함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할금 세상에서 구배된 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며 최고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겨주시고 세상과 다른 같을 수 없는 구배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란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도받은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가정과 공동체에서 보낸받은 직장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하고도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움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끝인 은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복중의 복 최고의 복이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한 이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고 언제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성취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고 또 이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범호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권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복받은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만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 중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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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